여러분 안녕하세요,大家好. 오늘은 우리 딸 소민이랑 인천 여행을 왔어요. 오늘 우리 딸 소민이랑 인천 여행을 왔어요. 우와, 신난다. 우와, 너무 행복하다. 아빠, 여기는 어디야? 아빠, 여기가 나야? 여기는 인천의 월미도라고 하는 곳이야. 여기는 인천의 월미도라고 하는 곳이야. 우와, 바다가 보인다. 우와, 잘 보인다. 어, 우리 바다 쪽으로 가볼까? 나, 우먼 치할빈 칸칸봐. 아빠, 여기 관광객이 되게 많아. 아빠, 여기가 더 많아? 맞아, 특히 오늘은 주말이라 사람이 더 많이 왔어. 네, 인해 오늘은 주말, 날질도 더 많아. 여기 가게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 여기가 더 많아. 맛집도 많고, 월미 테마파크 안에는 놀이시설도 있어. 여기가 더 많아. 외외주티 공연이 하여 여러 장. 아빠, 방금 지나간 지차는 뭐야? 아빠, 방금 내 거고 차는 뭐야? 어, 이건 월미 바다열차야. 아, 이건 월미 바다열차. 월미 도의 주요 관광지를 돌아볼 수 있는 열차야. 坐在车上就可以 관광 월미 도의 주요 경연. 아빠, 여기는 어디야? 아빠,这是 날. 어, 여기는 월미 도에 있는 월미 공원이야. 어, 여기는 인천의 유명한 차이나 타우냐. 어, 여기는 인천의 유명한 차이나 타우냐. 아, 어쩐지. 여기 중국처럼 생겼다. 난과이, 여기 중국처럼 생겼다. 근데 아빠 배고프겠다. 아빠, 안 돼? 어, 우리 여기서 점심 먹고 갈까? 아, 그럼 우리 밥을 먹자. 그래, 알았어. 아빠는 짜장면을 시켰어. 아빠가 이제는 짜장면. 아빠, 짜장면 맛있어? 아빠, 짜장면 맛있어? 아빠, 짜장면 맛있어? 당연하지. 우리 송민이도 나중에 크면 짜장면 사줄게. 네? 당연하여. 等 니 장달라. 아빠께 니 말 짜장면. 정말 알았어. 너무 먹고 싶다. 정말? 太好了. 好想吃이야. 아빠, 여기는 또 어디야? 아빠, 저又是 나야? 어, 여기는 차이나 타우냐 옆에 있는 송월동 동화 마을이야. 这是 화려한지에 방면的 송웨동 동화촌. 동화 마을? 여기는 동화 속 세상처럼 생겼다. 동화촌? 저好像 동화世界一樣라. 그치. 동네가 너무 귀여워서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곳이야. 是吧? 这里非常可愛. 小朋友们都很喜欢. 오늘 인천에 관광지 몇 군데를 돌아봤는데, 송민이는 어땠어? 今天,我们一起来到了人천的一些旅遊景點. 感觉怎么样? 인천에 재미있는 곳이 진짜 많은 것 같아. 人천有很多好玩的地方了. 아빠가 송민이 데리고 인천에 자주 놀러 와야겠다. 爸爸以后经常带你来人천玩吧. 예, 아빠 최고! 爸爸最棒!